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양주연씨가 전세를 살고 계신데 만기가 다 돼가신다고 그런데 이거 재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? 아니면 주인한테 연락해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야 되나요? 그리고 요즘 전세금 시세가 예전보다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 금액을 낮춰서 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까? 이런 질문을 한꺼번에 또 보내오셨어요. 가끔 이 코너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긴 한데 설명을 드렸어도 또 나는 태어나서 전세계약 처음 해본다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 명씩 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? 새로 사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있으니까 또 궁금하는 분들이 있겠죠.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만기다가 되기 한 달 전까지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그냥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사는 걸로 자동으로 재계약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거나 하면 만기 한 달 전에 어떻게든 서로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말이 없었다 그러면 계약서를 새로 쓸 것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연장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주변 시세가 달라져서 전세금을 올려야 되거나 또는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좀 바꾸고 싶거나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되는데요. 부동산 중개업소에 꼭 또 가셔야 될 일은 없고 그냥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만나서 서로가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종이에 적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. 다만 처음에 계약할 때 쓰신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하셔야 되고요. 거기에 주민센터에서 찍어준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꼭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사이에 전세금이 올라갔으면 올라갔다고 쓰고 돈을 더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. 또 낮아졌으면 전세금을 낮춘다라고 쓰고 차액도 돌려받으면 됩니다. 그런 말을 계약서에 무슨 문구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나중에 제3자가 와서 봤을 때 아 무슨 뜻이었구나 서로 이해할 정도만 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법률용어 쓰시려고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 2년이 아니라 1년 반만 더 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계약서에 쓰시면 되는데요. 다만 세입자는 1년짜리 계약서를 쓰건 6개월짜리를 쓰건 1년 반짜리를 쓰건 최소한 2년은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년 반짜리 계약서를 쓰면 세입자한테만 유리한 거죠. 1년 반만 살고 나가도 되고 또 그냥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2년을 눌러 살아도 되는 거니까요.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나 전세계약서를 처음 쓰는 두근두근한 순간이 있잖아요. 친절한 경제였습니다.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.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과외 선생님. 아님?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님? 아님? 아님?